자 일단 박종희가 됩시다 옳지 네 일단 오늘 나임뉴스 미니콘서트에 임신을 맡게 된 가수 VSA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나임뉴스 여러분 앞에 계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임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멤버 한 분씩 마인분들께 멤버 한 분씩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할까요? 나임뉴스 노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임뉴스에서 9시 전의 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부터 앨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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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오늘 합리하게 된 금조라고 합니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부터 함께하게 된 소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생각났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엔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전복 오빠 표정이 안 좋았어요 방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혜지수님 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혜지수입니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머리 작작한 혜미입니다 네 오늘 여기 처음으로 마인분들께 인사하는 두 분이 계신데요 네 소진씨 금준씨 네 네 심장이 어떠세요 오늘 처음 인사하는 심장 어떠신지 지금 저 다리 안보이세요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스티네스티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나임뉴스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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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도 나지 않는 순간부터 가수가 되는게 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설레고 또 그게 나이니 그게 나이니수스라는 이름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오늘이 처음이라 많이 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? 알겠죠? 네 네 소진씨는 좀 전에 말했듯이 경민씨랑 네스티네스티로 활동을 했었고 여기 금준씨는 저희 VUS의 반대로만 살자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었는데요 기존 멤버들이 두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어땠나 기억나나요? 네 그럼요 기억나죠 어땠나요? 어 근데 반납형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어가려고 했죠 네 워낙에 또 두 친구들이 저희한테 또 사근사근하게 당하고 또 실력도 너무너무 출중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소진이는 저랑 또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친구와 함께 또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친구에요? 네 광주는 친구에요 7년 친구에요 아 진짜 7년 언니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처음 봤을 때 첫 느낌?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은 처음 봤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이쁘고 좋다고 아마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상큼하잖아요 일단 저는 해빙가토 아니 이 친구들 상큼하고 귀엽다고 하면은 꼭 해미가 옆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요 해미 그래서 앞머리 잘랐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도 항상 붙게 되더라고요 해미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귀엽다는 거 아니 막내 자리를 놓쳐가지고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우리 애기들이 들어와서 이유리기씨 다 이기잖아요 가봐라 옆에서 경호오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이 자리에 계신 마인분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궁금한게 있는데 금조씨랑 소진씨는 잘하는게 특히나 잘하는게 어떤게 있나요? 탑 탑 어떤게 있나요? 잘하는게 멤버분들이 더 잘하시나요? 제가 나미캐스트에서 분위기를 띄워볼 겸 이제 탑선배님의 그 무대 위에서의 그 걸음걸이를 따라했었는데 언니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멤버분들이 그래서 보여주세요! 주세요! 노래가 있나요? 노래는 언제? 뻥이가 뻥이가 뻥이 가요 뻥이 뻥 아주 뻥이 가요 아주 뻥뻥뻥뻥 뻥이 가요 힐이 위험해요 사실 운동을 신고하셨으면 더 느낌이 들었을텐데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에 운동을 신고할게요 내가 그럼 제가 지금 대충 보기에 저 술 먹은거랑 비슷한거 아니에요? 그럼 다른 친구분은 잘하는게 어떤게 있으시나요? 저기 소진홍처럼 재밌는게 없어서 손 금조가 잘하는게 트로트도 정말 잘하고 저희 그 그 티저 보셨죠? 티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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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나온 노래 한 소절 하실래요? 아니면 그래도 될까요? 네 불러주세요 거기서 너무 치명적인 척을 해가지고 치명적이었어요 일어나기 아 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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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G MY LIFE WITH HIS WORDS 녹을 뻔했어요 아니 금저씨가 목소리가 되게 몽환적이고 되게 이쁜 그런 미성을 가지고 있네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노래 불러주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보컬 유닛과 댄스 유닛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네 네 네 네 잠시만요 앞에서 뭐 그렇게 막 잡아먹을 것처럼 너무 그러면 저 두 사람이 좀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조금만 말할 때는 잠시만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랑 현아 언니 그리고 에린 언니 그리고 혜미 언니 이렇게 모니카의 Before You Welcome My Life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컬팀에 이어서 저 소진, 성화 언니, 미나, 경리 언니 이렇게 크라이얼 하나가미의 비운제 파티션이라는 안무를 퍼포부 해봤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근데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퍼포먼스 할 때 사진 찍으시는 분들 네 이상한 사진은 좀 삭제할게요 네 들으셨죠? 사진만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팀이 난리가 났어요 저 미안한데 너 술 먹었니? 네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? 네 그럼 먼저 보컬 유닛의 무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먼저 맞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